1분 튼튼 건강, 오늘도 저와 함께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하실 동작은요, 이 수건을 이용해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이고요. 하지만 힙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의자 등받이 앞에 바로 선 상태에서 양손은 의자를 짚으시고요. 상체는 바닥과 평행하게 유지. 이 수건을 한쪽 허벅지랑 조안 사이에 껴놓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발끝을 천장 향해서 높이 올릴 건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올리는 다리에 골반이 열리지 않게 오히려 바닥 쪽으로 끌어내리면서 뒷꿈치는 천장 향해서 하지만 골반을 바닥 쪽으로 끌어내는 힘을 더 이용해서 계속 골반은 바닥과 평행하게 유지하면서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위로 업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복부가 풀리지 않게 고정 단단하게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꼬리뼈부터 머리까지는 계속 길게 유지 어깨 올라가지 않게 낮게 끌어내린 상태에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дальше emerge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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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